아 뭐에요? 저희 컨셉이 할리퀸인 만큼 할리퀸 분장을 하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게 저희 1위 공약 인데요 꼭 하고 싶습니다 아 1위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또 네 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다 1위 공약 제대로 할리퀸 분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로윈데일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분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할로윈데이가 6개월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